안녕하세요 가상 대륭 테크노타운 땡땡차 남자 샤워실 긴급 잠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샤워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는 누구나 다 샤워를 할 수 있답니다 이게 가상 대륭 테크노타운 땡땡차 샤워장 긴급 장애해 보았습니다 세탁기도 있고요 여기 샤워실이 있습니다 일반 사우나를 약간 축소한 듯한 모습이죠 그래도 이런 것이 있어서 이곳에서 밤샘 작업을 하거나 낮에 더울 때 가서 샤워를 할 수 있답니다 이렇게 락커럼도 다 있고요 이렇게 신발장도 다 있습니다 이런 편리시설이 요즘에는 이렇게 입주 사무실들이 편리하게 업무를 볼 수 있고 이렇게 긴급 잠입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